안녕하세요. 뉴키드 휴입니다. 여기는 무슨 촬영장일까요? 알고 싶죠? 오늘은 또 무슨 촬영을 했나 보시죠. 여기 되게 신기한거 많아요. 여기는 원숭이 친구가 있고 저 무슨 배달을 했나 봐요. 여기에다가 치킨 한마리라도 올려두고 콜라뿅! 여러가지 조명들과 같이 오늘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짜잔! 여기가 저의 촬영장사인데요. 뭔지 엄청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안알려줄거에요. 저희 바로 옆에 우처리가 있는데 지금 의상을 체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우처리 엄청 열심히 하고 우처리가 뭐했는지도 궁금하죠? 곧 알게 될거에요. 궁금하시면 저희 뉴키드 유튜버로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뉴키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짜잔! 우처리가 왔어요 여러분! 공 이즈에요 공 이즈 월드컵 베이비에요. 이제 베이비 아니에요. 오늘 촬영도 열심히 하셨나요? 오늘 정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땀을 흘릴 만큼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뜻이죠. 태국 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꼭 태국 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랄까 약간 섹시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 저는 약간 좀 자다 일어난 컨셉? 좀 멋있는 자다 일어난 컨셉? 저는 오늘 눈이 좀 포인트인데 약간 버건디 메이크업 오 버건디 메이크업 저는 좀 퇴폐적인 컨셉? 퇴폐미 퇴폐미 아 일단 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아 약간 백조의 날개가 펼쳤다? 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약간 스완 느낌? 약간 스완 스완 블랙 스완 있으면 화이트 스완 오늘 좀 날개가 활짝 펼쳐졌어요. 왜? 우차리는 제 의상 보고 저는 티가 이렇게 잘 소화했을지 몰랐거든요. 이 가죽이랑 사실 그냥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습니다. 아하 우차리 이번 커버 포인트 뭐예요? 이번 커버 댄스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눈빛 눈빛 그리고 두번째 손끝 손끝 위주로 한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티는요? 저는 오늘 커버 찍으면서 자연스러운 표정 좀 더 스웩 제스처? 아 스웩 제스처 뭔가 좀 나른한 표정 뭔가 하아 한 표정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현장에서 봐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쵸 아 무슨 말인지 아이식게 아 표정이 있어요 약간 조금 자 그러면 저희 커버 영상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태국 팬들에게 하트 안녕 하트 뵐게 그럼 이따 만나요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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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